걸걸하게 정말 소리꾼처럼 했는데 지금은 20대 때 30대 때 목소리로 내고 있어요. 예쁘게. 제가 너무 예쁜 거예요. 원래 이뻤어. 아니. 더 이뻤어. 네 알았어. 해검장이 다 녹는다. 녹는다 녹아. 다 녹는다. 다 녹아. 눈알이 돌아가야 돼요. 봐봐요. 왜 남자들이 하나씩 밖에 이렇게. 너무 많으면 쌈이 나. 경쟁력을 갖추지 않게 하기 위해서. 끝까지 물러주시면 내가 지금 쳐들어간다고. 내가 지금 쳐들어간다고. 끝까지 악신해요. 끝까지 끝까지 해주세요. 끝까지 해주세요. 끝까지 해주세요. 감사합니다.